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역사의 흐름은 사람들이 결정해 가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할 것이다. 역사의 흐름은 사람들이 결정해 가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할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묵상은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아 왕을 중심으로 한 역사에 대한 건데요. 히스기아 시기에 북왕국이 결국 몰락하는 일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몰락과 관련된 것도 11기하 17장을 중심으로 그 이후에 20장까지 살피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사용되는 아수르에 대해서도 아수르와 관련된 역사와 사건들을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다위스로 인해 전성기를 누리던 통일왕국이 분열돼서 이스라엘이 두 길로 갈라지면서 역사가 복잡해 보였었죠. 그런데 이제 그 복잡해 보이는 역사가 다시 한 길로 가는 역사적 시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열강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등장하게 되면서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어도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사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차분히 좀 신중하게 살펴나가면 성경을 읽어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훨씬 도움이 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들을 바르게 알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북안국은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이제 남한국은 우리가 살피고 있는 우시아 왕이나 또 요담 아세에서 히스기아로 넘어가는 이 시점부터 이제 두 안국의 분위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제사장 나라로서의 어떤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언약을 했던 민족들이 다 떠나니 이제 남은 자들 그 중에서도 이제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은 사람과 어떤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오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대표된 나라 어떤 왕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의 등장과 함께 약속을 다 어기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냥 욕심의 길로 자기 뭐 생각대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 스스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결국 사람은 가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말씀하는 거 그게 이제 선지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35장까지 살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각 나라가 맞이하게 될 저들의 미래의 일들이 결국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됐는가라는 걸 분별하는데 바른 분별을 위해서 우리는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고 예고되는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게 어떤 의미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개 17장에 부강국의 몰락부터 20장까지 이제 히스기아 왕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좀 훑어야 됩니다. 히스기아 왕과 관련된 역사는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도 같이 다루고 있고 이사야 서로는 이제 36장에서 39장까지가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아가 겪게 되는 이런 역사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좀 잘 살펴보려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자꾸 등장을 하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생한 이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이걸로부터 그 다음 이어지는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이런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 동양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과 또 서양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헬라 지역 이런 헬라와 이어지는 또 로마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기본적인 역사 흐름의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런 관련된 나라들이 나올 때 계속해서 이 나라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계속 살펴나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하는데 이 아수르의 제국, 아수르 제국이라고 불리는 이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좀 그 근원부터 따져가면 홍수 이후 세상이 다 새로 시작됐잖아요. 그때부터 보면 아수르는 노아의 아들 샘, 야벳, 그 중에 제 아들 중에 첫 아들이라고 불리는 샘, 샘족의 후손입니다. 샘이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이렇게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수르가 그 중에 둘째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어떤 나라 이름이 아니고요. 샘족 자손의 이름이고 그들로부터 번성한 민족, 둘째 아들의 후손들은 아수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샘의 둘째 아들 아수르가 홍수 이후에 점점 정착할 곳을 찾는데 거기가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보면 이 샘 말고 또 함, 함족에서도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세상의 영걸이라 그러면서 그날 그가 신할 땅 바벨과 에렉과 아깟과 갈레에서 시작해서 아수르 방면으로 나가서 니누에와 루오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의 레센 이는 큰 성이라 여기를 건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록을 근거로 보면 함족 속 니무롯이 바벨론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또 중심으로 있으면서 니누에까지 개척한 것으로 보이죠. 사실상 바벨탑 사건의 주범을 니무롯이라고 보는데 성경 기록에도 그가 지금 읽어드렸듯이 최초의 영걸이다, 영웅이다 하면서 언급하는 것을 봐서 홍수 이후에 홍수를 직접 겪은 세대가 죽어가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심판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그러니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자기들도 살아가는데 살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 뭔가 자꾸 제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이런 얘기는 이미 우리가 다루었던 성경강좌의 초기에 5차 성경강좌 초기에 14회분이나 또 15회 강의를 좀 들어보면 강좌를 들어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히 어떻게 해서 된 일인지 기록을 통해 언급을 하지 않지만 성경이 몇 가지 근거와 또 고대 역사적인 기록들 또 유대인들의 자료들을 볼 때 노아의 3대 손자인 니무롯, 그러니까 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이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항한 첫 모반의 주도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하는 그 사탄의 마음,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발생이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제 모든 종교와 신화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름이 다를 뿐이지 다 같아요, 거의. 그리고 이제 홍수 심판 같은 경우도 각 족속 등, 지구의 여러 민족들 속에 심지어 아메리카 인디안들 속에도 어떤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내려오고 중국이 됐든 어디에 됐든 다 똑같이 흘러내려오는 걸 볼 때 분명한 건 공통조상에서부터 흘러나온 건 맞고 그리고 이제 그런 몇 가지 우상의 바벨탑 사건의 흔적이나 또는 노화사건에 대한 어떤 신화들을 볼 때 결국은 이 성경이 지금 제시해 주는 이 기록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의 역사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과학적 발굴 자료를 보면 니무롯은 거의 뭐 그 시대 신으로 추대받는 그런 거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수메루 문명의 주도권은 니무롯과 같은 함족 계열이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데 그 후에 이제 샘족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드 제국이 지배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경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보는 세계 고대사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함족속들이 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고대 그 비옥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을 보시면 고대 초승달 지역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이렇게 흘러서 팔레스틴 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 지역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거의 다 차지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갈라진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갔었는데 그 함족 계열은 보통 보면 이동 방향이 대부분 아프리카 지역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대표적으로 이집트 문명 미스라인 문명을 만드는 그런 주축을 이뤘고 이 샘족 계열의 후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아라비아 반도 밑부분으로 이동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한 동쪽으로도 이동을 해서 아시아 쪽, 소아시아 쪽으로도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일찌감치 함족, 그러니까 바벨론 문화, 니무롯 계열의 이런 사람들과 그리고 샘족 문화, 아수르죠, 아카드 계열 이 사람들이 서로 그 한 지역에서 공생하면서 경쟁하는 그런 형태를 띄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문화의 결과물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역사고 아마도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족 계열인 바벨론이 초기 주로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중하류 쪽에 위치했다고 보면 샘족 계열의 아수르는 티그리스강 상륙 쪽, 그러니까 바벨론의 북서부 쪽 니누의 쪽에 자리를 잡죠.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서 서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다툼들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아수르라는 나라는 18세기 중역까지 실제로 존재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아수르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큰 비중으로 지금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민족과의 연관성,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성경은 무슨 신화책이다, 이거. 다른 데나 똑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1852년경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실제로 아수르의 흔적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성경의 역사와 기록이 얼마나 사실에 근거한 말씀이냐라는 게 확실하게 증거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니누에, 니너베라고 하죠. 여기 성 위에 물이 범람을 하는 바람에 토사가 그 위로 한 20피트, 한 6미터나 쌓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으로 가라앉은 것처럼 돼버렸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그게 그렇게 토사가 쌓여서 덮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한지 성경의 역사를 근거로 따져보면 200년이 넘는 그런 후에도 그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1만 명의 그리스 병사를 이끌고 페르시아 원정을 하겠다고 그 지역을 지나갔었는데 그 발 아래, 이미 땅 속에 있는 니누에, 그 땅을 밟고 지나갔던 거죠.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발굴에 의해서 니누에 성은 이 도시를 둘러싼 성벽 길이가 한 13키로가 되고 성벽의 높이는 초원에서부터 따지면 한 200미터, 한 60미터 정도 되고 성벽의 두께는 마차 세 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만큼의 넓이 그러니까 다섯 개의 성벽과 세 개의 외호로 수비되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니누의 변두리에는 30채도 넘는 사원들이 금과 은으로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완전 땅 속 6미터 깊이까지 파묻혀 버린 그래서 전혀 발견이 되지 않다가 성경의 역사를 근거로, 성경의 사실성을 믿고 발굴하던 그런 고고학 팀들에 의해서 세상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대단한 발견이 온 세계를 경악하게 한 거예요. 놀라움과 흥분에 휩싸이게 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막연한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니누의 성은 잊지도 않은 거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성서의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가라는 걸 입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사 속에서 배우고 있는 아시리아, 아수르의 존재는 바로 성경이 그 근거를 정확하게 말해 주무로 말미암아 알게 됐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수르와 관련된 역사들을 들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발견된 제국이 아수르였는데 성경 역사와 세계사를 연결해서 살펴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함적계열의 니모로세에 의해 바벨론이 먼저 주도권을 잡게 됐고 아수르는 주전 15세기까지 미미했다가 주전, BC 14세기부터 서서히 강대국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그래서 11세기쯤에는 니누에를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자로서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10세기부터는 대제국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남쪽으로는 바벨론 지역, 동쪽으로는 메대족 속 지역, 북쪽으로도 영토를 무척이나 크게 확장하고 서방 쪽으로도 계속 땅을 넓혀가는 동방세계의 강대국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국과 아시리아 제국은 당대의 고대국과 중 가장 강력했던 침략국가로 근동지역을 통일시키는 최초의 제국의 모습을 띄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까지 침략하고 정복을 해서 그 제국의 영토가 굉장히 확장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총 20대에 걸쳐서 왕권이 교체되고 유지됐는데 그 왕들마다 보면 이 특징이 한결같이 인류적으로 모두가 침략전쟁에 집중돼 있었고 둘째도 침략전쟁으로 자락계나 침략전쟁을 일삼는 정복전쟁에 미친 광적인 왕들의 계속 존속했던 그 역사가 아수르의 역사입니다. 욕심에 욕심을 더하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스스로 가지겠다. 이렇게 탐내던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침략에 애를 썼던 이 나라인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땅이 넓혀지고 주변국들을 다 짓밟아서 조공을 받고 그런 전쟁을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조금만 더 팔레신 쪽으로 내려오면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로 보면 거기가 부딪힌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거리로 보면 충분히 침략을 해서 속국으로 만들 수 있었을 건데 건드리질 않았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워낙 침략국하고 잔인한 민족이었음에도 그런 거기까지 미친 시리아, 시리아, 아람이라고 다메스커스라고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그 밑으로는 서로 충돌이 없었습니다. 아수르가 메소포타미아를 전체적으로 통합할 때가 BC 1250년경이었는데 그때로 따지면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였죠. 특히 기도온이 활동하던 그런 시기였고 기도온 이후에도 사사시대가 한 200여 년 더 지속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왕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인간이 다스린 통일국가를 세워주는 그런 시기로 이어지는데 그 즈음입니다. 그렇게 사울왕이 다스린 나라의 시작이 BC 1100년경이니까 100여 년 어간에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사사시대 35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알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을 반복하며 살던 그런 시기였는데 저들이 강대국의 침략을 받지 않았던 거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셨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던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 자체는 하나님의 통치식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계속 불순종했으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던 시기였기에 함부로 세상의 것들이 침입하거나 끼어들지 못했다라는 비록 저들이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았어도 불순종이라고 해도 자녀들이 커가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늘 혼나며 크듯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통일왕정 시대가 되고 BC 1050년경에 이스라엘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이집트 국경 또 북쪽으로는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까지 다 통치하게 되는 그런 나라를 부흥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게 됐다고 하면 아람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게 아수르니까 아수르와 다메스커스, 아람, 시리아는 이게 국경이 맞닿아 있는 곳이니까 저들의 아수르로 봤을 때는 저들의 서 남쪽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아수르가 그렇게 다윗시대에 이르기까지 부딪혔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물론 그때 BC 1100년경부터 한 900년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수르, 바벨론, 엘라미카 그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이 권력 쇠퇴 현상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치아의 이스라엘 민족의 융성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 신해선 언약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키시는 어떤 그런 지킴의 근거라고 볼 수 있죠.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강대한 나라들이 그 시대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핵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계 열강들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서 다른 것보다 이 모든 열강들의 시작과 또 그들의 끝이 되는 심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 속에 개입되어 있는지 바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바벨론의 등장에 대한 예언 그리고 페르시아 등장에 대한 이런 예언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잘 살펴보므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세계의 역사가 그냥 자기들끼리 흘러온 게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섰느냐가 그 길을 정했다라는 걸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도 한반도의 반쪽에 거하면서 지금 보면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 항상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위쪽으로는 같은 민족인데 싸워야 되는 북한이 있고 그 위에 그 거대한 중국과 또 그냥 러시아가 있고 밑에는 또 늘 우리를 언제라도 짓밟으려 하는 그 일본이 있고 또 멀게는 미국이 있고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참 고민거리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잘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떤 강한 나라와 이리부터 저리부터 어떻게 우리가 잘 존재할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며 주신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이 약한 먼지만도 못한 이런 나라 이런 민족들. 그런 내가 유일하게 존재할 수 있는 힘이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역사들을 잘 보면서 남의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라는 걸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스루와 이스라엘 민족과의 연관성을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살펴보면 그렇게 지금 통일왕국 시대까지는 그렇게 관련이 없다가 분열왕국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말미암한 나라가 나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스루의 어떤 그런 어떤 소나기가 점점 뻗쳐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경우 아합 왕의 시대 때 처음 연관된 일이 있었던 것이 열한기상 20장을 보면 나오고 그 후에 아합 왕조를 무너뜨렸던 예후 시대에도 아스루의 살만에 있을 3세가 침략을 하죠. 그때 이제 예후 같은 사람은 싸운 게 아니라 아스루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또 그 후에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때 아다드 니나리 3세 아스루의 이 사람이 서부 지역 원정을 나서면서 다메색, 두로, 시돈, 애돔, 불레색 다 복종시켰거든요. 그때 이제 요아스도 조공을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루는 BC 9세기까지 계속 번창을 하는데 역사적인 시간으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될 때쯤 아스루도 북방의 신흥국가인 아라라, 그러니까 우라루트와의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BC 765년에서 759년 사이에 아주 큰 전염병이 돌아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오늘날 이렇게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 시대에도 우리가 경험했듯이 코로나19같이 그런 전염병이 확 퍼지면 세계가 경악을 하고 정말 회복되기가 너무 힘든데 그런 올해 고대시대의 전염병은 한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다 멸망시킬 수 있었던 그런 재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14세기 중반에 보세요.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같은 경우도 단 5년 사이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엄청난 재앙이었죠. 그래서 흑사병의 후유증으로 신성로마 제국의 지배체자가 뿌리치에 흔들리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신대륙을 발견하는 16세기에 유럽인들은 천연두와 홍역에 이미 그들은 그걸 극복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면역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면역력이 전혀 없었던 신대륙의 원주민들 그러니까 잉카나 아지텍 이런 데 있잖아요. 남미 이런 쪽에 이들이 정복을 위해 갔다가 원주민의 90%가 그런 식으로 전염병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또 근래 1차 대전 중에도 1918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여름에 미군들 병영에서 발생했다고 한 스페인 독감 때문에 2년 동안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 중에 전사한 병사보다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던 거죠. 이 전염병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수르의 이런 큰 전염병이 돌아서 아주 국가적 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기록에 의하면 그때 BC 763년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 조사를 하면 정확히 언제 이런 일식이 벌어졌는가 이런 게 나오는데 BC 763년 6월 15일에 일식 현상이 벌어진 거죠. 지금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이게 어떤 현상이다 라는 걸 하지만 그때는 전혀 그런 걸 모르는 때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마치 그냥 그 세상에 종말이 오는 신이 노해서 이런 걸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크게 사람들이 동요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를 때는 그런 식의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특히 종교에 관련된 이런 사람들, 사람을 조정해 먹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이런 걸 갖고 잘 이용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당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점점 약화됐고 결국에는 니누의 성만 겨우 남고 나머지 지역은 통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뭐를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때 요나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니누의 백성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역사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왕과 함께 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백성에게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당신이 주인된 걸 알게 하시고 그들 모두를 생명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택한 민족만 이게 아니에요. 특별히 택한 민족이 아니라 택한 민족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열방에 알게 하고자 하는 모델 같은 존재일 뿐이거든요. 모델이 자기를 뽑은 그분을 알려야 되는데 자기가 착각을 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다 그렇게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흘러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수르라는 악명 높았던 나라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이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오는데도 이 아수르는 결국 폐망으로 가죠. 뭐가 문제였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지속적인 믿음의 삶을 사느냐 아니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통해 분명히 하셨다라는 걸 알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뜻을 따라 살해되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부강국도 그렇고 남한국도 그렇고 폐망의 이유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통치의 핵심으로 주신 그 말씀의 가치 공평과 정의와 인권, 인간사랑 이런 것들이 없어지며 결국 빈익빈, 부익부,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면서 그렇게 이제 무너진 거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회귀했던 니누의 백성들의 회심이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로 그 위기를 극복한 그 분명한 역사에 뚜렷한 체험이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고서도 결국 각자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가는 그런 길을 고집함으로 멸망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통치의 핵심으로 말씀해 주신 그 가치 공평, 정의, 인권, 인간사랑 자기들도 그런 은혜 때문에 살았던 건데 사실 근데 이 민족이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점령국에 가면 사람들은 산채로 껍데기를 베끼고 손발 자르고 코, 귀 배버리고 눈 뽑아내고 처녀들을 통채로 불에 구워버리고 이랬다고 기록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구원, 그런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 주셨던 그 구원의 기회를 얻고도 또다시 멸망과 몰락으로 가는 이 아수르 얼마나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잘못되어가는 세상을 좀 바르게 세우는 회초리처럼 사용하려고 하셨는데 이것들이 완전히 살륙기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아주 교만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생명들을 아주 그냥 잔인하게 다루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모면하지 못하는 그런 폐망의 길로 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의 저, 또 오늘의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갑없이 구원을 얻은 자들인데 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도로 교인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수르 같지 않은가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남에게 해코지하거나 죽이거나 그런 잔인한 짓은 못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막 무기를 가지고 흉기를 가지고 하지는 않지만 주신 지혜와 돈과 권세와 이런 기회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죠. 오직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조차 이기적인 삶을 그렇게 살고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런 삶의 결과가 어떻다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 그대로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이고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터 호주가 됐든 한국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그곳에서 그 나라가 곁길로 가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이 아수르처럼 그런 식으로 가지 않고 그래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하나님의 가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삶이고 여러분과 제가 각자 불안을 받은 삶의 터에서 이루어낼 하나님의 신 사명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래서 갑없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의 가치를 이루려고 하는지 아니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지만 결국 아수르처럼 아수르의 교만과 같이 구원함을 얻고도 결국 불순종의 길을 걷고 남한국이나 부강국처럼 선택을 받고도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이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순간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결국 그 흐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길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게 하신 거죠. 우리가 생명의 길로 부름을 받았지 편리와 만족과 배부름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끝이 어딘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자고 하는지를 알아야 그 만나는 곳을 알아야 우리가 그 만나는 곳으로 이어지는 길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걷는 길은 좋고 편안하고 이런 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만나자고 하는 그곳과 연결된 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성경대로 하면 좁고 험한 길이라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오는 것 같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부르심과 가치를 모르면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길이에요. 왜 여기 편리한 길을 두고 험한 길을 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리이리해서는 안 되고요. 아시리아의 강해 보이는 힘 세상의 어떤 풍요에 보이는 그런 화려함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주변에 보이는 강대국, 강한 사람, 부자, 권세자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마치 저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오직 주의 뜻만이 온전하고 영화될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현 시대의 흐름에 탈파하지 말고 유혹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언약의 약속, 천국 백성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롬으로 추구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그저 아무렇게나 쓸모없는데도 창조하신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의 삶에서 소중한 존재로 살 수 있게 하셨는데 아스루와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고서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욕심스럽고 교만하게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것도 회개합니다. 역사는 강해 보이는 나라와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면서 이끌고 가는 것 같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잊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고 해도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 따라 끝까지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함과 배부름으로 부른 게 아니고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생명의 길로 부르셨다는 거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편리와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부르신 사명을 따라 영생에 이르는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과 유행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하루, 그런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